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용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분석을 진행하며 장 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이정열 전라팀장입니다. 6월 8일 현재 시각은 3시 52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실 종목은 SK케미칼 코드번호 285130입니다. 자 SK케미칼 오늘은 살짝 좀 반등이 나온 느낌이죠. 근데 좀 반등폭이 좀 크진 않았습니다. 여러가지로 눈치를 보면서 우행보 흐름들 그냥 오른쪽으로 흘러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살짝 주가가 하락 흐름들을 좀 멈춘 상태에서 오른쪽으로만 이동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들이 바닥을 좀 다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상황들인 것 같거든요. 오늘 시장 자체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상황들을 보면 이전에 1월달쯤에 3266포인트를 최고가로 기록을 하면서 우행보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인데 오른쪽으로는 계속 이동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딱 돌파를 하기 끝자락에 딱 있는 최고점에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나 외국인들은 좀 불안해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기도 하고 기간이나 금융투자는 여기서 좀 뚫으려고 하고 있는 시도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고 약간 어떤 형국으로 진행이 될지는 지켜봐야겠죠. 자 뭐 우려감이 좀 동반이 됐다 보니까 테이퍼링이라든가 금리에 대한 기조라든가 저가 매수세보다는 차익실현 주정이 나오면서 주가들이 대부분의 종목들이 좀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죠. 자 SK케미칼 같은 경우는 큰 영향을 받지는 않았죠. 오늘 수급이 나쁘진 않았습니다. 최근 들어서 수급이 좀 개선되고 있는 뉘앙스이긴 해요. 파란불보다 빨간불이 좀 더 많은 느낌이죠. 단순하게 느낌을 좀 말씀을 드리면 좀 모아가고 있는 흐름들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일단은 우행보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이 구간들 주가 조정을 좀 빨리 마무리를 하고 있는 추가 하락을 제한시키는 모습을 보여줬다. 그런 것들이 일단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인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어제 이 리포트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 여기 보시면 그린 케미칼 그러니까 친환경 친환경 화학 쪽인데 친환경 쪽으로 집중하면서 미래에 대한 비전을 좀 이제 집중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친환경 제품 비중이 좀 높은데 일단 지금 저평가 이전에는 좀 밸류에이션 부담이 좀 있었다라고 하는 상황들이었지만 최초 상업화가 계획이 좀 되고 있으면서 코폴리 중심으로 사업구조가 개편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은 이제 실적이 좀 증가되는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저평가 구간이다. 그런데 이 실적이 지금 지금 이제 PER이 13배 수준인데 13배 수준이라서 저평가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후에 실적이 더 증가가 되면 4만6천원까지 증가가 된 전망으로 되어 있어요. 실적 추정치에 부합하는 실적들만 나온다. 라고 하면 이번 연도에 4만6천6백원까지 증가가가 되면 PER이 4배 5배 수준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도 저평가라는 리포트가 증권사 리포트죠. DB 금융투자 증권사에서도 저평가라고 얘기를 해요. 예전 같은 경우에서는 좀 밸류 부담이 좀 있었다라는 얘기들이 나왔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평가다. 물론 이제 주가가 좀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 많이 빠지긴 했지만 지금 이 구간도 나쁜 상황들은 아니고 오히려 저평가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시간이 필요할 뿐이지 이 기업의 가치에 대한 변화는 없다라고 할 수 있는 얘기들이 좀 되겠죠. 그린케미칼 그리고 라이프사이언스 SK바이오사이언스가 될 거고 사실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이 끝나면 또 그 다음 또 백신이 또 있어요. 독감 백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약품들 있습니다. 독감 백신 세포배양 독감 백신 뭐 플루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있죠. 대신 성수기하고 비수기는 있겠죠. 견주한 수요 원료가 하향 안정화 고수익군 백신 사업 이제 SK바이오사이언스의 매출이 반영이 되는 게 한 2분기, 3분기 이번 연도 한 4분기까지 진행이 됐다라고 한다면 내년부터 여기서 이제 영업이 확 증가되는 게 아마 그린케미칼 쪽이라고 예상이 좀 되기도 하거든요. 단순 예상이긴 하지만 창업화를 한다라고 하니까 가장 빠르다라는 소식들이 좀 나아주고 있어요. 가장 빠르다. 이런 최초 상업화 재사용 코폴리에스터 코폴리에스터 최초 상업화를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코폴리 중심으로 사업 구조가 개편이 되면서 이제 SK케미칼 케미칼 쪽으로도 집중을 좀 받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나쁜 상황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이 기업의 가치가 변화가 없고 오히려 성장을 하고 있는데 주가가 순종을 받았고 그로 인해서 또 저평가 매수세가 나와줄 때까지 좀 기다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들은 그렇다라고 항상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자 실적 추정치도 양호하게만 실적이 좀 나와준다라고 하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관련해서도 이제 좀 잡음이 좀 들어가 있는 상황들인 것 같아요. 이 61평선 있잖아요. 이 62평선을 좀 뚫어주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30만원 까지는 조금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지금 자평가 종목들 가치종목들 가치주들 같은 경우에는 재평가를 받는 데까지 시간은 조금 걸려요. 그래서 이번에 좀 평균 단가 대응을 좀 잘 하시고 여기에서 이제 반영이 될 때까지 될 때까지 기다리고 평균 단가 여유가 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점점 여유를 찾을 거잖아요. 평균 단가를 조절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지속적으로 좀 지켜보시면 괜찮을 것 같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똑같은 말씀 드리는 거지만 일단 제 생각들은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 우선적으로 지금 집중을 해봐야 되는 부분들 제가 생각하기에 중요하다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해서 봐주시면 감사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이제 이 종목을 제가 좋게 말씀을 좀 드리긴 했습니다만 이 종목을 추천을 해드리는 거랑은 별개죠. 투자에 대한 판단은 제 개인적인 생각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판단 여러분들이 직접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사장에 AP 투자안구서를 검색하시면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홈페이지 상단에 무료 추천 종목 오시면 9시가 되면 당일매수 당일매덕 종목들 이렇게 김윤수 소장님께서 종목들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이 종목들이 너무 빠르다고 하시면 카톡친구 추가하셔가지고 여기 밑에 이 배너를 누르시면 무료방으로 단기스웨인주들 주력으로 추천을 드리는 무료방으로 안내를 해드립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를 하시고요. 홈페이지 많은 자료들이 있으니까 오늘의 주식 이슈 이렇게 많은 자료들이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면서 저는 여기서 영상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고 내일 다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